페이팔을 이용하면 온라인 쇼핑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개인금융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전세계 수많은 매장에서 편리하게 쇼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늘 갖고 싶던 브랜드의 가방, 기다리던 최신 전자제품, 또는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둘러보고 계신가요? 페이팔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정말 간편합니다. 페이팔로 결제하면 상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설명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 페이팔이 보상해 드립니다. 상품을 반품하고 싶다면 페이팔이 반품 배송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환불해 드립니다. 해외 쇼핑을 시작하려면 무료 페이팔 계정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연결하세요. 쇼핑 시 대부분 카드의 보상 포인트도 그대로 정립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쇼핑을 즐길 시간입니다. 매일 페이팔을 사용하는 전세계 수백만의 사용자 대열에 합리해 보세요. 오늘 페이팔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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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